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설 안전면에서 센터의 유지 보수, 컨설팅까지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시설 관리센터 주무관님들의 노후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문적인 교육시설 관리센터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실장 입장에서 시설 주무관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담감이 큽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교육시설 관리센터에서 학교 옥상에서부터 지하실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상태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스와 상수도의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긴급시 학교와 센터 담당자가 위험사항에 대한 문자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일 중 시설 관리를 위해 한 해 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교육지원은 백상으로 학교 시설은 교육시설 관리센터로 감사합니다.